양 선생님 사장님이 여기 웬일이세요? 시선생님한테 학생 추천을 받고 있었습니다만 아 추천이요? 오신 김에 양 선생님도 괜찮은 아이 있으면 추천 좀 해주시죠 백희 삼동이 진국이요 백희 삼동이 진국이 이 놈의 학교에는 그 셋 말고 없답디까? 있긴 있는데 이 열정면에서 이 셋하고 게임이 안 돼요 아 아니다 한 명 더 있구나 누구? 아니 아니 말도 안 돼 아니 누군데요 춤하고 노래는 잘하죠? 춤 노래는 대한민국 최고죠 근데 안 돼요 아 덩치가 안 좋구나 덩치 완전 예술이죠 이 몸매 쉐입이 아예 동양인이 아니에요 아니 근데 안 돼요 진짜 도대체 누구입니까? 저요 저요 야 덩치야 가자 여기야 예예예 예예 아 쟤 그래서 아까 안 된다 그랬잖아요 계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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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어봤는데 어떡해요 그러면 아니요 예예 그 다음에 또 아담엘 아 우리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.